타키! 점심때 등교를 하냐? 밥이나 먹자. 문자도 씹고 말이야. 군이라. 그건 반성하는 의미냐? 거기? 좋지. 타키 너는? 이제 장소는 알겠냐? 어제는 좀 귀여웠어. 알바는 타카께한테 부탁했어. 너 걱정돼서 온 거야. 꽃뱀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보내냐? 너 요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멀리서 지켜봐 줄게. 여행 가이드가 영 엉터리네. 타카야만 하면 하나요? 좀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게. 이토머리? 설마... 설마요. 타키가 착각한 거겠죠.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3년 전에 몇백 명이나 죽은 쟤인데 타키 너도 알 거 아니야.